대박 주식 시리즈 자 2020년도 9월 7일 아침 시향방송 세번째 인데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고점 2386.52 여기가 지금 강한 매물 압력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자 다시 한번 시향분석을 내드리겠지만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은 위아래 구간이 지금 상방 하방이 막혀져 있는 구간인데 오늘은 무조건 떨어지면 2362만 깨지 않으면 무조건 매수가 유리하다 자 그리고서 이제 못 올라갔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도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손적과 잡고 2362만 깨지 않으면 손적과 잡고 매수로 대응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맥점 어제의 지난주에 종가 2372를 돌파를 해서 제가 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2374 그 다음에 2376 자 2376을 돌파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자 여기를 요구간에 강하게 상방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가가 안 밀리죠 자 은봉으로 은봉으로 밀리지만 안 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장대양봉을 또 쳤구요 그래서 직전정거점 오늘 2376.69 거의 뭐 2377 이나 똑같습니다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주가가 강하게 상방이 열리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시향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힘으로 밀고 올라가야 된다 이 거의 90도 경사로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아도 직전정거점까지 지금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요 자 요 구간은요 무조건 지금 때려 맞고 밀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여기서 더 이상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기가 깨지고 내려가면 안 돼요 2379 자 2379가 깨지만 이거는 가방압력이 지금서부터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추가 상방을 여기서 더 오전장에 강하게 상방으로 밀고 올라가려 그러면 2379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자 강력한 매물벽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아주 강한 상승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때려 맞고 밀리고 조정받고 그러면서 전저점 2379를 깨지 않으면서 깨지 않으면서 지지 받으면서 다시 올라와 줘야 힘의 압력이 강하게 상방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선물옵션 뭐 ELW 예측 뭐 ELW 거래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 매도 초단타 치는 사람은요 코스피 상위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매수로 땡겼으면 아침에 주식 거래를 하던 국내 선물을 거래를 하던 무조건 대박이 지금 터진 겁니다 제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라 2362 그리고 2373 76을 돌파를 하면 시세가 터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 구간에서 지금 때려 맞고 밀리잖아요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현재 시간에는 2379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 상방을 더 강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조정을 맞고 밀릴 것이냐 지금 추세는 그렇게 움직이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시항 분석을 아무 구간이나 맥점을 잡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맥점을 오늘 아침에 몇 번 잡아 줬어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요기 2374 76 제번 그리고 네번 다섯 번 여섯 번째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거 선물 옵션 방송이에요 이거 자 오늘은 월의 일장이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는 차원으로 한번 잡아 드려 봤습니다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여기에서 방향이 이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제 방송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 상방을 가려고 그러면 절대 2379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깨지 않고 여기서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들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주춤주춤 거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이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힘쓸 수 있는 구간은 이제 이거 이 기회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서 선물 매수 세력들 상방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공간밖에 없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오늘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놓쳐버리면은 이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우죽순처럼 전장에서 지금 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뭐 각기 각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한 무리가 돼서 한 무리가 돼서 이제 뭉쳤는데 지금서부터는 이제 오압지졸로 이제 바뀌어 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막 막 흩어지게 생겼어 이게 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랬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뭉치는 구간은 또 별도로 오겠지만 이 구간 안에 이 구간 안에 지금 막 흩어지기 때문에 이거 쉽게 못 깬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들 가시죠 쉽게 이거 못 깨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방법론은 딱 한 가지죠 힘으로 지금서부터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들고 올라오듯이 지금도 힘으로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이 막 뿔뿔이 막 흩어진다니까 서로 각제도상 하려고 걔네들이 뭉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방법은 이 시장은 딱 한 가지예요 힘이에요 자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와야 나도 돈 벌어 올라와야 제가 뭐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올라와야 나도 돈을 번다니까 예품이 오늘 수익 좋다고? 오케이 잘했어 자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아 상한가 나왔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어 아 잘했어 아주 세폭이 아주 터져요 아주 지난주 상한가 근접가가 세 개가 터지지만 오늘도 상한가 근접까지 갔다가 하나 왔어 하하하하 축하한다 자 돌파를 하죠 자 힘으로 밀고 올라가야 된다니까 여기서 자 따당하고 뚫고 올라가야 돼요 따당하고 자 지금 잘하면 입담을 안 씻겨 구체적으로 프로스 얘기하지 말고 종목 공개되잖아 자 아무튼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오늘서부터 또다시 또 다른 프레임으로 디커플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이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해도 하락을 해도 우리나라장은 이제 자꾸 하락할 때마다 하락하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장이 시작하면 장이 흔들리겠죠 자 장이 흔들려도 미국장이 흔들려도 우리나라장이 아침장에 잠시 흔들리다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상방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고 시점이 오늘 고 시점이 오늘 고 시점이 지금 한번 장이 그런 장으로 지금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조금 전에 한 15분 20분 사이에 15분 20분 사이니까 바로 여기 구간이죠 요 구간 사이에 지금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애들이 지금 막 뿔뿔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뿔뿔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각자 각자 도생하자 이젠 서로 뭉치지 말고 너도 나도 막 분산되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했죠 여기서 자 마지막 마지막 상승장을 오늘 상승장에 힘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꺾어도 내가 힘든 판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르르 사라졌다가 우르르 다시 몰랐다가 지금 막 이게 포지션에 파생상품에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제 너희들이랑 같이 이제 힘 못 해가지고 나 여기서 아락장에다가 배팅 못하겠어 그리고 도망가는 놈들이 지금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포지션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너 여기서 오늘 여기서 매도 세력들은 선물 매도 세력들 파생상품에다가 매도 때리는 놈들은 여기서 꺾지 못하면 더 뒤진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를 상승세력은 이거를 힘으로 밀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얘네들이 막 분산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네들이 지네들이 팔았던 지네들이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던 물량을 그냥 막 외도 물량으로 내놓게 되면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놈들이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포지션이 바꿔버린다고 그러면 상승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물량을 다시 매수를 당겨야 되니까 그게 상승의 힘으로 막 같이 합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막 뒤죽박죽이야 지금 지금 현재 흐름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아직 질전전거 돌파 못했어요 돌파 못했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동학개미운동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야 됩니다 여기서 또 동학개미운동 하는 애들도 또 간첩들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에는 죽지 않았고요 자 미국장이 오늘서부터 오늘 주가의 흐름이 미국장이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지 않는 이상 어중간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 어 디커플링이 나온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한번 디커플링 나왔잖아요 미국 본장이 강하게 5%가 빠졌는데 우리나라장은 많이 안 빠졌어 그러면서 상승 추세로 그냥 거의 하락분을 마감하고 어 그리고서 뭐 한 70% 회복하고 장이 끝났단 말이야 장이 끝났 끝났는데 오늘장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2362만 안 깨면 오늘은 무조건 상방이다 자 이제 요 구간 오늘의 맥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잖아 자 여기서 마지막 힘을 써야 돼 힘을 못 쓰면 추세가 꺾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강하게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긴 힘들 거야 왜 그러냐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도망가고 있다니까 막 폭탄이 하나 빵 하고 터지니까 너도 나도 서로 따로 살겠다고 지금 막 부서 막 분산돼가지고 막 도망가기 때문에 쉽게 이거 뚫고 올라가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도 매수세력들은 여기를 지금 또한 쉽게 돌파를 못해요 자 한번 이렇게 조정 받고 뚫고 올라갔 올라갔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더이상 밀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지 얼마 2379 2379를 절대 깨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깨지 않고 조정 받으면서 올라가야 돼 이게 깨지면 이제 추세가 다시 하방압력이 불밑듯이 불밑듯이 막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추세를 절대 꺾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짱 아유 되게 바쁘네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 시향분석을 내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늘 뭐 오전에 뭐 한 열 열 다섯 번 분석하게 생겼네 자 요것으로 오늘 시왕 마무리 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지식을 남발하지 않고 어 도동아리 닦고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가르쳐 줄 텐데 아 가르쳐 줘도 고맙다 소리도 안하고 뭐 그래서 그냥 입 닥치고 지금서부터 하하하하 입 닥치고 그냥 당분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지 뭐 자 성공 투자 하세요